시간 1시간 후 그들이 이 지사관은 그 마지막 올해가 좀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 지방위대도 이렇게 복지해야 한다는 정상영체의 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람 달라 카드 달라 이런 원리로만 인식이 되어 지사와 소통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. 지사와 소통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. 지사와 소통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.